안 막는 인원이 너무 많아 이거 방금 파란지 영수 동굴 들어갈 때는 눈빛 전에 맞아야 돼 그래야 할게 아 뭐야 뭐야 써프탑을 할 수 있어? 아 김혜구는 맥 바꿀 때마다 소리 못 맡을텐데 5초에 뺄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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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ban 여기 다리에서 와요 다리에서 와도 피 Self 부르심 제가 맞уже 이것저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1초에 빼기 시작할게요 어 어 뒤에서 빠져 뒤에 사람들 빠져야 돼, 빠져야 돼 때로 앞에서usta 딱 딱 클로그 에 gegenüber 이거 25초에 뺄게요 이거 다 빼면 안돼 이거 세 번째 물끼도 옆에 질 테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빨리 안 빼야 겠다 이거 안 빼야 겠다 안 빼야 겠다 안 빼야 겠다 안 빼야 겠다 어차피 이 점수가 못정냐? 우리 25초에 뺄게요 25초에 가자 가자 25초 뭐야?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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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돼 여기서 막은거에요? 제가 재팽 찍어줄게 발렛 벌렛 여기 여기 가위 가위에서 막 오케오케오케 응 렛 걸려왔구나 아우 렛 봐 진짜 어 잠깐만 렛 아 시만 소리 뭐 뭐 수고하시기 수고하시고